대한민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 홍진영은 음악 경력뿐만 아니라 뷰티 업계에서도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의 10년에 걸친 경력을 통해 그녀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 중요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홍진영은 예능과 대형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때 이벤트 퀸으로 통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은 예술을 둘러싼 여러 윤리적 문제와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격동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홍진영은 성실함과 꾸준한 경력으로 점차 대중의 신뢰를 되찾고 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뷰티 분야의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화장품 브랜드인 시크 블랑콜, 시크 블랭켈, 은출시 직후 매진되는 등 빠르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진영은 브랜드 대표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제품 기획과 개발에도 직접 참여한다. 그녀는 항상 화장품의 품질과 독창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진영은 사업 외에도 경기도 김포시의 주택을 구입해 부동산 투자도 펼쳤다. 이 넓은 집은 그녀가 쉴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서울 성동구 송정동 일대의 5층짜리 건물도 매입해 사업활동을 계속 확장했다. 홍진영은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맡아 성공한 성공한 여성이기도 하다. 그녀는 경력이 초기 한계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창의성과 열정은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홍진영은 성공하려면 재능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노력과 창의적인 열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녀는 탄탄한 경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통해 연예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1985년 8월 1일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봉선동에서 태어난 홍진영이라는 이름의 음악 스타가 태어났다. 어린 진영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 예술에 대한 자신의 열정, 자신의 영혼에 스며든 깊은 열정을 발견했고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퍼졌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함과 친구들의 지진은 진영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음악적 재능을 키워온 그녀는 2007년 걸그룹 스완, 스완의 멤버로 가요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진영의 음악적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년 후인 2009년에 그녀는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 히트곡 핀 러블로 그녀의 이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핀 언니라는 별명은 그녀의 경력에서 특별한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계의 유명 가수 중 한 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진영은 특유의 예능감과 청순한 미소, 진심 어린 입담으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다수의 예능에 출연하며 특유의 창의성과 진정성 있는 매력을 뽐내며 점차 팬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아티스트들처럼 진영의 삶도 장미빛만은 아니다. 2020년에 그녀는 석사학위 표절 사건에 직면했는데 이는 그녀가 생각하고 명확히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순간들은 그녀의 힘과 지구력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더욱 성숙해지고 특히 음악 경력에서 더욱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진영은 많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안고 자신의 길을 이어갑니다.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녀는 재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예술가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진영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가의 삶과 인생은 성공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도전과 극복, 배움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열정과 인내로 진영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열정이 항상 예술의 성공과 장수를 가져올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유명 여성 가수이자 스타인 홍진영이 그녀의 조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활발한 예술적 경력과 활발한 부동산 투자 사이에서 독특합니다. 감동적인 보이스와 생동감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점차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진영의 본격적인 활동은 지난해 새 앨범을 발표하며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시작됐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고품질이 노래를 전달하여 수백만 명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의 디테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홍진영은 예술가로서의 삶에 그치지 않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가이기도 하다. 그녀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부터 도시 주변 시골의 대규모 토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목할 만한 부동산을 사고 팔았습니다. 최근 그녀가 김포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 데 투자했다는 소식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부지 면적은 최대 150평으로 총 공사비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영의 부동산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닌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이기도 하다. 시장평가 및 재무관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지속적으로 전략적 투자 결정을 내리며 예술 경력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홍진영의 특징 중 하나는 사생활과 공직생활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투자 결정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며 항상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홍진영은 부동산 투자 외에도 예술 행사 기획, 공연 예술 교육 등 풍부한 사업 경력도 갖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영감과 지식을 제공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출세와 투자로 두각을 나타내는 홍진영이지만 여전히 성공한 여성의 겸손함과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항상 자선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여 대중의 사랑을 높입니다. 일반적으로 홍진영의 성공은 무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술, 투자,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녀는 큰 영향력과 다차원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차원을 창조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받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인 홍진영은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다. 서울의 번화한 중심지역인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16년 홍진영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는 약 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예계 입장에서는 인상적인 수치이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로서의 활동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홍진영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끊임없는 탐구와 성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진영은 음악 무대에서 가창력 뿐만 아니라 연간 56편이 넘는 광고에 출연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등 광고 모델로도 유명하다. 그녀는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의 소유자이기도 하며 이곳에서 생활과 미용에 대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월 최대 3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홍진영은 홍샵 화장품 브랜드 창업자이자 인기 셀카 뷰티앱 올인 뷰티를 개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의 사업 성공은 그녀가 명품과 높은 부동산 가치로 유명한 삼성동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포함하여 놀라운 재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진영의 삶에는 도전과 논란이 없지 않았다. 비록 팬수가 줄어든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큰 사랑과 응원을 받았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으로 항상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녀는 도전을 좋아하고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